자 그럼 다섯 분 먼저 썩 보낼게요 두 명씩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바로 뒤로 밀까요? 아니요 아니요 두 분씩 보내주시구요 혹시라도 줄일까요? 네 지금 터주세요 어? 두 명씩이요 두 명씩이요 서주세요 이거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아 노래 불러 제로 자체 빨리 방대기 흔들어 너 일로 와서 방대기 흔들어 방대기 발을 흔들어 그렇지? 흔들어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?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 일단 흔들 제껴 제껴 제키고 있어 한다고 한다고 제키고 있어 제껴 너 옆에서 같이 제껴 같이 제껴 20장 있나요? 우리 20장 있죠 20장 생기랑 우리 매물 20장 있죠 네 아싸 됐죠? 둘 보낼게요 고! 렛츠 기릿! 둘! 렛츠 기릿! 렛츠 기릿! 붙이기방! 붙이기방! 붙이기 30살! 다음 주문 렛츠 기릿! 셋 다 할게요, 셋 다 해드릴게요 렛츠 기 Koch have a chef 아 잠시만요 조금만 치는 게 있으세요 하나, 여섯, 여섯, 일곱 자 재능이 아 괜찮으시다 재능이 네 개 그리고 두 개 하나 아 배고파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아 나 배고픈데 아 빨리 끝나고 여러분 맛있는 식사 가라고 할게요 우리 뭐 먹을래? 오늘? 오늘 우리 뭐 먹을래? 와인 와인 그룹의 와인 그룹의 와인 그룹의 와인 와인에 맞들렸어요 벌써 아 맞아요 한잔 먹으러 취해요 석현이 어제 취했어요 석현이 어제 취했어요 석현이 어제 취했어요 먹더니 아 음주운좌 안되겠어 아아 이렇게 보드 타고 왔는데 롱보드 타고 왔는데 아 음주운좌 안 돼 음주운좌 안 돼 그치? 석현아? 그치? 그치? 응주운좌 하고 왔잖아 롱보드 네 응주운좌 안 돼 오늘은 스파클링을 먹어볼까? 아니요 석현아 오늘은 스파클링을 먹어볼까? 스파큘링 나도 먹어볼까? 아직 아니고? 응 집에서 삼겹살 받자니까? 자 지금 저 중간 점검 좀 할게요.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어 저는 9장 남았고요. 그 다음에 탁현이는 18장, 승준이 18장, 규 13장, 재능이 16장 남았습니다. 제가 지금 9장. 세 분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세 분 갈게요. 삼치기 할게요 삼치기. 야 내 거 좀 사라! 하하하하하하 재밌어. 뭐야? 삼치기. 이 주를 잘못 주면 못 사는구나. 아 배고파 죽겠네. 해고파는 heard. 배고파 죽겠네. 여러분 배 안고파요? 배고파요. 배고파요? 안아죽겠어요. 어. 10시 불가파. 10시 불가파.